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느에미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모르는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느에미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초반부를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그 4장에 보면 성벽의 높이가 중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고 앞에서는 대접자들이 이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조롱이나 비난이었죠 근거 없는 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다 아니면 이 성벽은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세워도 그 성벽은 강한 성벽이 아니라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라는 그런 비방 앞에서도 느에미아는 거기에 음수하지 않고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백성들 역시 그 기도를 듣고 아주 놀랍게 그 성벽의 높이가 중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사장의 이야기를 사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이 대접자들이 이제 통할 방법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성벽을 제거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무력이었죠 이제 사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박했던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의 재료를 나르면서까지 성벽을 짓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적들이 만약에 침략하면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사람들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튼 성벽을 짓게 되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 완전히 완공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보면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는 공동체 밖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그에 대한 느예미아의 개인적인 결단이나 아니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봉독자가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느예미아의 개인적인 모범을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전까지 읽어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끝날 건데 근데 말이 한 달 반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벽의 모습을 보면 한 달 반에 끝날 만한 분량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 대작자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고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의 아침과 저녁 밤과 낮과 밤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5장의 가장 어려움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경제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벽을 증축하기 그러니까 재건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땅은 기근이 들었거든요 기근이요 농사에도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근 상태였습니다 6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느에미아가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약간 이 연대기를 많이 좀 따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 엘룰월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성벽 증축을 역산을 해보면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게 7월 말에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7월 말 유대력으로 이 시기를 또 다른 달로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7월 말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과실들을 맺게 됩니다 과실 추수기에요 과실 그러니까 곡식 추수기가 아니라 과실들을 얻게 됩니다 성벽 공사를 이런 준비기관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미 곡식 추수기가 이미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생계 유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성벽을 지으러 나갔습니다 계속해서요 밤낮 상관없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뒤로 하고 지금 다 성벽에 들러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 안에 있는 어려움은 생계 유지에 지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되게 건기니까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죽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세 부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요 이 느에미아에게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는 밥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금 토지가 없이 노동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부류입니다 자녀는 많은데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빌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부자겠죠 재력가들, 돈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붙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포도원과 집 자신의 이러한 재산은 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충분한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아도 자기의 밭에서 이러한 소출을 걷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나 밭을 담보로 내서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밥과 포도원은 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5절에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요 이미 자녀들 중에서는 종이 된 사람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한테는 지금 되게 큰 위기인 거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백성들이 아니라 아마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떤 일든 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위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민장이고 두 번째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느에미아만 고의 관료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에 오로지 힘썼기 때문에 이러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생들을 돕기 위해서 일임을 한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민장이라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귀족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민장과 귀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해결한 게 아니죠 가난한 백성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성벽을 제거하는데 아주 큰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성벽은 제거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지금 걸린 겁니다 아까 민장과 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마치 고리대검 없자마냥 높은 이자를 받아 버려요 원래 책정되어 있던 이자보다 심지어 종으로 팔린 그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을 다른 곳에 되팔아 버립니다 이 민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삼발락과 도비아, 게세미 한 게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4장은 외부의 방해였죠 그런데 5장은 지금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입니다 그냥 미치는 거죠 지금 4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무찌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세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장에 넘어오는 문제는 같은 지금 동족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장의 아니면 귀족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더 확장시켜 보면 지금 지도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고 아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자를 더 높게 받든지 아니면 그 이웃의 자녀를 되팔아 버리든지 그런 일들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는 거죠 이걸 들은 느에미아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성벽 재건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가 느에미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성벽 재건은 단순히 벽을 재건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였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딱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 있다면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느에미아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단순히 성전을 둘러싼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엄청난 힘든 작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똘똘 뭉쳐서 돼도 시원찬을 판국에 그 안에서 그것도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추석이 바로 며칠 전이었죠 그런데 한가위가 다가오면 늘 우리는 이런 캐치 이런 인사를 하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언제 같기만 한다고 하죠 한가위 같기만 하라고 하죠 올해 이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왠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명절 인사가 요즘 시절을 반영합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게 답답한 현실인가요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로 끊임없이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의 생명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도자가, 공직자가 걸피사면 쏟아내는 말이나 보이는 행동들은 국민들을 살리거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면피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정당에게 탓을 돌리는데 급급합니다 마치 백성 안중에도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들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성공은 여러분 어떤가요? 이걸 굳이 여러분에게 사전적인 정의를 들이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상상되어집니다 자본이 중심인 사회에서 성공은 누가 많이 가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일 겁니다 지도자는 힘을 가졌죠 지도자는 또한 영향력 또한 있습니다 지도자는 또한 특권도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돈도 좀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런 자신의 영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상식인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아니면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먼 유형일 겁니다 지도자라는 이 문화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이 조건과는 부합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힘을 과시하거나 더 크게 키워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커지려는 사회에서 작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아지는 것을 힘이 있는 것을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을 요구받고 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아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받거나 원하는 방향은 그리스도처럼 작아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있기를 원하죠 작아지기는커녕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느에미안 지도자들이 보였던 이러한 불이한 모습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민장과 기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느에미안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14절과 19절이 멈추지 않는 그의 행보를 설명합니다 그의 행보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명예를 포기해버립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권리 포기라는 셈인데 자신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 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또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15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제공됐다고요 소 한 마리 살찐 양 여섯 마리 닭도 들어가고요 각종 포도주도 주고요 이게 지금 총독에 대한 권리라고요 총독 자리를 감당하면 여하튼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15절 가장 먼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느에미아 역시 가난한 자들한테 돈을 빌려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의 가장 초지일관적인 관심은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채무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담보를 맡긴 땅과 밭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걸 돈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그 땅과 밭은 누구의 것이 되겠나요? 느에미아의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자기 땅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그 땅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솔직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요? 없습니다 나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다 손해보면서 동등하게 받으면서 더 조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월급과 여러분들의 상사의 월급이 얼마나 차이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회심했습니다 자기가 보금을 누려야겠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의 돈을 준답니다 N분의 1로 받았던 걸 연차도 포기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느에미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있는 것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교묘의 법을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면서까지 자신의 배를 배불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온 느에미아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러한 자신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내러티비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 문화내러티비 안에서 이런 포기도 포기한다고 치면 좀 양보해서 포기한다고 치면 이런 포기 안에 그 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순수하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내 이미지가 더 좋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부러 지금은 더 낮은 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한테 더 큰 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낮아진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방식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다르죠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 낮아짐을 기꺼이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느에미아가 살았던 이 시기에서 많은 것들이 총독에게 요구 정당하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나부터 먹고 사는 게 걱정한 게 아니라 백성을 걱정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상을 해보세요 느에미아가 딱 이런 권리 포기를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제일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포기해 보이는데 그리고 아마 느에미아에게 미련하다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미련하다고 분명히 생각했겠죠 느에미아에게 있어서 신앙은 삶이었고 삶은 신앙이었습니다 이에 둘이 분리되지 않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아마 남유다의 총독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는 분명히 자신의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이 백성들보다 백성들도 있겠지만 그와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느에미아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죠 아까도 저에게 적용했지만 그렇습니다 저에게 적용했을 때 이랬어요 과연 나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만큼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에미아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이 말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고 저 스스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 디모델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우선하기보다는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수가 채워지게 하고 있는가 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디모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디모델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를 종용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처하는 어려움을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이 모르는 성공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원하지 않는 성공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문화 내로티브는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과는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죠 같이 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나 명예나 힘이나 영향력 등을 강화하고 드러낼 수 있으면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강해지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보금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를 따르는 삶 아닐까요? 얼마 전에 박은총 대표님이 와서 자신의 선교 얘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여겼던 건 영원을 아는 사람은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안목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많이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그렇다고 이 대표님이 지금 일시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냐? 아니요, 원하죠 본인도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일시적인 것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명한 기준점이 있는 사람은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문화에서는 반대로 적용시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 끝없이 쥐고 끝없이 움켜쥐고 남을 못살게 굴어어서라도 남을 밟고서라도 그렇게 사는 게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게 그지 없기 때문에 물론 지도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들과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화 내로티브 안에서 나의 욕심을 더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역행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의 강조성을 둔다고 했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도 기도해야 되고 흩어져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장받을 거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경주하도록 만들어두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경주하도록 안절부절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자꾸만 영원을 향해서 시선을 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게 유튜브로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영원을 가장 우리가 채득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기도해야 되고 흩어질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이기적인 탐욕에 이끌리는 삶에서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합심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늘 봉헌 시간마다 부르는 이 청년의 기도가 우리의 지금 기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년의 기도에 적힌 가사를 봐보세요 하나도 세상이 원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한다고요 2절, 불의로 얻는 복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길, 사람들이 주목하는 길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문화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는 그러한 착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드려지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건 맞습니다만 우리의 이 안목을 땅에 두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